잘 살아봅시다 예야 자기 생명비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걸 아니겠어 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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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같이 사느라 고생한 동거임과 뒤집어지는 만천을 즐겼답니다 으음 응순이임당 2발을 하고 온 고즈니스 워크 한 번 보자 워크체크 치키라우 치키라우 야 제니야 남자다 너 요즘 언젠 여자였나봐요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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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자 한입만 제롱 한번 떨어봐라 박살이 핫테크 바꾸지마 제롱 충분했지 한입 줄거야? 아하하하 어머 다 먹었다 아하하하하하 어머 체다치즈 앤 모짜렐라 치즈 어머 고구마 토핑 추가 나를 위한 선물일까? 다시 넣어놓으렴 나의 저녁이란다 저녁 내가 사놨는데 다시 넣어놓으렴 다시 넣어놓으렴 손가락을 여러개 쓰면 손가락을 여러개 쓰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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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이렇게 불리면 좋겠다 진짜로 아주 허황된 게임이야 하하하하 영수님당 영품대게 샤라라라라라 와우 에게다 되게 맛있겠다 르르르르른준 이건 뭐지? 밥치마인가? 아 껍데기먹는거 같은데? 껍데기먹는거 같은데? 껍데기먹는거 같은데? 어머나 어이 여긴 다 잘라놨네 응 아우 먹다 남은 개껍데기 롯게 릴라면 이게 무슨 의미지 게맛은 안나는데? 하하하하 응응응 개맛나? 응 아하하핳 개맛나? 응응 으으읍 으으읍 아하하하하 나는구나 하하하하 정말 맛있어 이게 랍스터가 돼 헸 미쳤다 하하 으으읍 으으음 으으음 시발 응 좀 나왔다 아 야 야 굿 야 굿 해산물 안쳐먹던 27년의 박준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더니 난 걔 좀 아깝다 생각했거든 절반 껍데기니까 응 개 껍데기 봉투인줄 알고 아껴뒀는데 아니 무슨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이쁜거 했단 말이야? 식탁보 미개하게 쳐먹어가지고 역시 대게도 먹어본 년들이 먹는다고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준희야 대단하다 내가 또 한 번 한 번 하잖아 이거 몇 시간 짜고 했나 지금 다 한 시간 됐나? 응 순임당 밥 메뉴도 하나 사준다 그랬는데 똑바로 고르지도 못하고 맘에 안들어 그러면은 준희가 자꾸 띵구잖아 잘국수 시키자 싫어 봐봐 시키지마 아 어쩌면 투 먹자고 해도 가서 먹자고 해도 아 빼먹을래? 응 신성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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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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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미안해 준희야 내가 좀 배신감이 느껴지네 야 준희야 내가 지금 저 밖에서 쳐맞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널 수가 있어? 나 ㅈ발 맞을 수 있어서 했을 때 이거 쳐맞았다고 했지 꺼져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꺼져 오빠들 제가 쏩니다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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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게 준희야 그래 빨리 먹어 누나 같지마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잖아 다음 파턴을 이어가 돼 이윤상씨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형 누나 저한테 좋아해요 순임당 가볼까요 윤성아? 우리의 타코야키 데이트를 위해서 일단 타코야키 기계를 찾아야 돼 아 기계도 안찾아 렛츠고 렛츠고 화해 원폭박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선 타코야키 기계를 찾아야 되는데 탐폰 오 에어팟 찾았다 내가 어디 갔는지 몰랐거든 여기 있거든요 타코야키 기계 귀엽지 응 일본에서 직접 사온 거라서 전압기가 필요해 쫑쫑쫑 그렇지 어우 잘한다 오 오 오 칼질 왜 이렇게 잘해요? 1등 신랑감이라면서 자기야 미안해요 형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커피 배달시킬까? 어 웬일이야 준이가 커피를 다 사고 10만원이 넘는 밥을 사줬잖아 커피 정도야 뭐 너한테는 단 한품도 아깝지 않다 얘들아 오 손카네 은근 어머 매력있다 형은 뭐 좋아하나 하하하하하하 불부터 끄는게 어떨까? 어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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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특문 문장 다 하라고? 응 했어 정신없어 지금부터 타코 혁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. 요로브 봐. 요로브 손대봐. 굴게요. 미쳤다구나. 화하는 거 누가 하죠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야! 일쩍 돌려봐. 일쩍 돌려봐. 일쩍 돌려봐. 저는 여기 바삭하게 하세요. 알겠습니다. 바삭한 들어가나요? 너무 완벽한 구죠? 저는 동대문구에서요. 어쩔 거. 타코야키 전용 소스를 끓일까요? 제 오늘 배달이도 여기 타코야키 핫 뜨거 시발. 응. 정말 맛있어요. 제가 아까 만들어놓은 문어다리에 꽂아서 커. 징그러. 진짜 문어빵이야. 너무 맛있다. 송아 맛있을 것 같애 나도 먹을래 할 수 없으니까 나 느끼하다 야 더 갈라주세요 여기 왔네 오마카세다 어 나 아니야 나 하이 아니야 나 배불러 윤수아 나 배불러 ㅎ . 하나 더 이제 mode 송아 우선 quot 근데 그거 한 번씩 폭발 안 받아 받아 버리는 거가 뿌리는 거 누나가 이제 먼저 바빠 음 맛있어 아까 봐봐 스위치 맛있어 타코야기 끝 무너빵 3행시 하겠습니다 문 문 크리스탈 어 어 빵 쟤 왜 나 못해 아니 이거 어떻게 얘기하라고 문 나 진짜 못해 아 나 진짜 못해 한 번만 해봐 문 문재인 안 지킬게 안 지킬게 우와 재밌지 재미를 약간 강요하신 느낌 재미로 이행시 재 그만하자 재 그만하자 재 제발 그만하자 미 미 미쳤나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조교 조교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 조교